안녕하세요. 저는 BNS 아티스트 부산 시립현악단 드럼프 소속 드미트리오 칼렌코프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서 BNS 아키 소개하게 돼서 기쁩니다. 저는 아키 BNS 72 모델입니다. 3172 모델입니다. 벌써 3년 좀 더 여세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테스트 해볼게요. 오늘 새로 나오는 모델 MBX 플레이팅 마운드 하겠습니다. 는 김 다 쪼금씩 쪼금씩 낫습니다. 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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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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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